오늘 밤, 은바페의 프랑스,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결승 매치업, 과연 우승팀을... 아 이거 파리 생제레밍데비야. 그렇지? 그렇네요. 메시대 쪽이네, 은바페네. 카타르는 탈락했지만, 카타르 국왕이 소유한 구단 선수들은 많이 남았어. 아니 근데 메시 진짜 세 번째 골 어시스트는... 크... 진짜... 나는 동갑인데... 비그 대상이 뭐야? 아니 저런 동감이 내 몸이 움직이네. 비그 대상이 비그 대상이 자, 알겠습니다. 그... 문자가 뭐였죠? 메시... 메시보다 키는 큽니다. 아 맞아, 뭐였지? 아버지가... 아 근데 키도... 알고보니 키도 작았다고. 아들아, 그래도 네가 메시보다 키는 크잖아. 아버님이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로 해주셨는데 맞아요. 옛날에 그 사연 중에... 메시가 170인가? 168? 172로 되어있다고? 그게 축구가 보시면 69인 거야. 축구가 신포제니까 선수들은. 그거보다 작대요. 아버지, 저 그거보다 작습니다. 위험 없이고... 자, 가겠습니다. 오프닝 갑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18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빌리 맥, 크리스마스 이즈 올로라운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 밤 은바페의 프랑스, 메시의 아르헨티나 결승 매치업. 과연 우승 팀은? 이었습니다. 자, 베텐 끝나고 오늘 밤 12시에 카타르 월드컵 대단원의 마지막 경기.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결승전이 열립니다. 유럽 대 남미의 매치업이고, 또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 그리고 생애 첫 월드컵 우승을 노리는 메시의 아르헨티나 경기이기도 하지만, 같은 또 파리 생제르맹 팀에서 뛰는 은바페와 메시의 팀 동료끼리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거의 15년에서 20년 정도를 축구의 황제로서, 또 축구의 신으로서 살아왔던 메시가 과연 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고, 이제 신화적인 존재가 되느냐, 라스트 댄스를 추느냐이고,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 따윈 없다 라면서 결승까지 그냥 올라와 버린 프랑스. 사실 전력만 놓고 보면 프랑스가 근소 우위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붙어봐야 하는 거죠. 또 이 러시아 월드컵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16강전에서 두 팀이 만났습니다. 그게 러시아 월드컵 통틀어서 최고의 경기였거든요. 4대3 스코어가 나와서, 그때 메시가 좀 일찍 탈락하고 울고, 그리고 프랑스는 거기 고비를 넘고 파죽짓으로 쭉 올라와서 그냥 우승까지 해버렸는데, 이야, 이 대결은 정말 운명적인 대결입니다. 월드컵 보실 분들은 미리 치킨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배텐 듣는 중에 시키세요. 그리고 저랑 박지성 위원, 장지연 위원이 중계하는 스브스로 틀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함께하는 넉가지 마피아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등장합니다. 2016년부터 매년 배텐에 출연하면서 함께 성장한 배텐 찐 패밀리 윤채경 씨, 그리고 배텐은 처음일지 몰라도 알 사람은 다 아는 반가운 얼굴 허찬미 씨,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 넉살씨도 오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티비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농방을 함께 보시면 더 재미있게 듣고 볼 수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생농방 놀러오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 이거 모르겠어. 이거 배당도 아주 그냥 1대1일걸? 그래도 프랑스가 좀... 아닌가? 아 프랑스는 근데 너무 좀 사귀던데? 아예? 너무 잘해! 다 잘해 다! 덴벨레가 반대편에 있는 게 사기지 지난번보다 더 강해보이는 게 마투디 있을 때보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와우와우와우! 이미 방송 켜져있어가지고 월드컵에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가 끊기지 않고 계속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집처럼 편안한 최경씨 찬미씨는 또 처음 오셔가지고 들어오실 때, 당당하게 들어오시더라고요. 흔툴래, 훈툴래는 거 같다고 넉살보다 짬이 더 높죠? 훨씬? 배팻짬이 오오오! 그러시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기억 안나시죠? 저번에서 나왔을 때 너무 많이 나와봤어요. 다른 분들 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제 기억하고 싶어진다 기억을 못하네 아 서운하다 전 다 기억해요 처음 오시자마자 밥을 천천히 마시라 진짜 기억 안 나시게 후 시작부터 또 밥을... 가요잠으로는 혹시 현대인가요? 가요잠? 당연히 저희가 후배 아니까 언니가 선배 아니야? 2009년에 데뷔를 하고... 10년 아슬아슬했네 아니 씬이 아예 달라 씬은 달라도 방송계 전체적인 마이크를 잡는 어떤 무대 위의 무대 짱 왜 마이크를 잡는... 그러면 이게 어렵네 예능짬 예능짬 예능짬은 완전 막내일걸요 저는? 방송한 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예능짬은 프로듀스를 예능이라고 치면 사실 넉살이 한참 뒤에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완전 필연이죠 필연 몇년도죠? 저는 한 5년 됐나? 방송한지 대비가... 인터넷 방송도 쳐주나요? 안 쳐줘요 인터넷 방송은 안 쳐주잖아요 큰 카메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쌩짠해라고 쌩짠해 쌩짠 너무하네 저 앞에 맨 차 하나씩 있으십니다 한번 봐주세요 침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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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출입게임 넉 가지 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넉 가지 마피아 함께 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억제기 없는 베텐을 이끌다가 탈탈 털린 스페셜 DJ 넉디 넉사시어서 안녕하십니까 털린다니요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털린게 아니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악몽을 먹고 왔다느니 아직도 아파요. 온몸이 뚜드려 맞은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디제이는 역시 시웅이 아니다. 넉사시가 워낙 빈자리를 잘 메우셔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가를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베디가 돌아오면서 제가 이 모자가 지금 보시면 선물 받은 거예요. 어? 택이 그대로 옛날 스타일. 잠시만요. 서태지 시대 스타일. 옛날 스타일 택 안 뜨는. 이 모자를 같이 사주셨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 약간 여쭤보고 싶어서 이 모자 선물 받으시면 좀 쓰실 의향이 있는 스타일이세요 혹시? 받았다 본인이. 음.. 보관 스타일. 아니 선물이니까. 이게 보이는 라디어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 로모자거든요. 이게 저도 멋지긴 한데 야 정말 이렇게 생기면 참 못 봤어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저게 포르투갈 최고 명문 벤피카. 그렇죠 벤피카. 포르투갈 출장 갔다 사온 거고 파리생제르맹은 이제 카타르 출장 갔다 와서. 파리생제르맹은 너무 좋아하는데. 어? 파리생제르맹 들어왔어요? 네. 이거 이거는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보인 눈이 없네 덕사시가. 축구 좋아한다 하면서 다 뻥이었어요. 근데 이모자는 정말. 제가 태어나서 모자에서. 벤피카 이번 시즌 무패 행진이에요. 팀은 잘하는데. 이모자와 이 브랜드가 섞이면 안 될 브랜드거든요. 이 무당과 이 브랜드가 섞이면 안 돼요. 제 생각에. 나중에 이번 시즌 말미에. 5월쯤에 재평가받을 거예요. 이모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돌아오셔서 저도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요. 자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소개도 안 했는데 지금 넉사시가 말 걸어가지고. 죄송해요. 청취자들 되게 지금 우왕좌왕하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양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거쳐서 다양한 활동으로 반복 데뷔를 하고 있는 프로 데뷔러 두 분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연예계 N차 인생을 살고 있는 두 분. 베테나 찐 패밀리 윤채경 씨. 베텐과 초면인 허찬미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맞습니다. 자, 남심절 방송 베테네에 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진짜. 채경 씨는 매년 베테네에 와주시는 찐 패밀리이시고. 작년 쌍텐절 특집 넋가지만 피어콘으로 퀵쏘이시라 함께 나오고.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빈말 한마디씩 넋살신. 염문체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때보다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아, 재현이야. 아, 너무해.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거나 하시니까 더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빈말도 이게 근황을 알고 빈말하면. 아, 근데 진짜 깊이가 있었다. 네, 보면서 혹시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빈말 하나 해주신다면. 아, 선배님은 제가 또 이번에 월드컵 너무 잘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역시 제가 아는 선배님이구나. 알습니다. 보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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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말. 빈말게 그래도 진짜 마이스트로 급이네요. 잘하네. 진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MBC로 본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아, 별 예습했죠. 아, 그런가요? 그럼요. 몇분들은 또 다른 거 같이 즐기신 분들도 꽤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배신자들이 있어요. 배신자들이 있어요. 사실생부 받았습니다. 하셨군요. 자, 그리고 찬미씨는 베텐 첫 출연이신데, 베텐의 첫인상 어떠신가요? 아, 근데 또 제가 여기 출연하게 돼가지고 열심히 찾아보고 모니터 하고 왔는데요. 아, 정말요? 굉장히 무뚝뚝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굉장히 따뜻한데요. 무뚝뚝하다고요? 네. 여기가? 베개의 말투가 좀 그렇죠? 네. 아, 제 말투가? 네. 좀 강하신 느낌이 있었는데 여성 출연자분들 상관없이. 근데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요? 너무 다정 다감하십니다. 톤이 저음이고, 아나운서 출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똑부러진 손석희 아나운서 같은 그런 느낌? 이 말씀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 느낌이 아니면 제가 보니까 그냥 이게 너무 이제 일처럼 하시더라고요. 영혼이 하나도 없이. 네, 맞아요. 라디오 기계. 뭘 맞아요 맞아요. 이제 기계가 있다면 대성재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더라고요. 베테랑이시라는 거죠. 베테랑으로 해주시고요. 자, 넉살씨랑 채경씨는 구면이고 찬미씨랑 넉살씨는 처음 보시는 건가요? 어, 초면이긴 한데 저는 사실 그 쇼미너머니 나오셨을 때 그 결승 무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현장에? 네네네. 그래서 그 무대를 열심히 제가 행주 형한테 혼쭐 나고 있던 마지막 무대 현장에 계셨다는 건 이제 관객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초대받아서 갔었어요. 그때 인상 어땠어요? 그때는 진짜 근데 우승 후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긴장감 있게 봤었는데 끝나고 나서 대기실에 가서 모든 분들과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앨범에 왜 넉살씨만 안 계시는지 저도 아직도 응원이에요. 진짜? 제가 다시 오늘 오면서 그때 사진을 보는데 아, 대기실에서 다 찍으셨어요? 네네. 넉살만 제끼고 찍었다. 안 계셨었나봐요. 응원하지도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 아니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찍었는데 그때 하필 안 계셨었나 봐요. 화장실에서 많이 연습을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긴장도 많이 되셨을 텐데 예. 의외네요. 또 오셨으면 또 하나 찍어서 그때 연이 닿았으시겠군요. 어, 그래요. 저는 공연이라네요. 걸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기억은 안 나왔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걸렀다네요. 제가 되게 간소한 차이로 졌거든요. 맞아요. 한 번만 더 응원해 주셨으면 네, 5만원 차이로 졌는데 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걸려, 제가 이제 걸러졌군요. 근데가 작두 하던 시절? 작두?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두는 제 노래가 아닙니다. 딥플로우에 아니, 본인 목소리가 섞였으면 제가 거의 매 라디오 마다 이 얘기랑 팻플로우라는 옛날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과거 닉네임은 팻플로우라는 닉네임이 있다는 거 제가 얘기 안하니까 허전하네요. 품방에 이제 끝낼게요. 제가 해야 될 레파토리인데 요즘엔 너무 많이 해서 옛날에 닉네임이 팻플로우라는 팻플로우, 팻플로우는 아시죠? 네. P.E.T인데 제가 애완동물처럼 플로우를 빨리 해요. 설레집 끝내고 넘어갈게요. 이거 물려요. 오랜만에 카타로 들어와서 한번 털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고 갈게요. 팻플로우라는 옛날 이름도 있었다. 팻플로우 반려레퍼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반려레퍼? 애완레퍼 오, 근데 귀엽다. 반려레퍼 뭔가 너무 귀여운데? 뭐 무대를 찢었다 무대를 지졌다 뭐 이런 게 나오고 네. 그런 걸로 라임이 너무 좋은데요? 지졌다 신선하다. 반응 좋은데 왜 그래요? 역시 빈말의 화신이 이거를 막 와우! 너무 좋죠? 신박하지 않아요? 그렇죠. 무대를 지졌다. 넋사씨 항상 지져요. 하하하하 아우 힘드네요 오늘도. 자아 요정도로 라디오도 지졌고 네. 자 그 채경씨가 적극 추천해서 찬미씨가 함께 지금 나오신 건데 두 분은 프로듀스101에서 처음 만나서 친해진 사이시죠? 네. 맞아요. 그때 빛채경 시절 네. 채경씨는 찬미씨는 센키였던 시절 네. 맞아요. 센키였나요? 아니 사주님은 네. 그러니까 오오오. 이게 그 악마의 편집이죠? 네. 상대팀을 째려보는 편집 때문에 연관검색으로 허찬미 인성이 하하하하 그러니까 진짜 살다살다 연관검색으로 인성까지 또 하하하하 억울한 부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응. 그때 이게 지금 여기 사진 나오신 여기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실 텐데 그걸 보여 드려요. 꼭 보여 드려요. 저도 만들까 하다가 멀어가지고 여러분 찾아주시고 개인적으로 검색하지 말아주시길 바라는 마음 이제 있고요. 예. 그때 이게 제가 리허설 때 저의 무대를 모니터하는 장면이에요. 오오. 그래서 이제 실제 본무대를 보면 메이크업도 조금 수정이 되어 있고 네. 이 리허설 때 저의 모습을 이제 집중해서 보다가 이렇게 고개가 내려가서 눈이 이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상대편을 보는 장면으로 아 내가 왜 저렇게 했지 이럴 수도 있고 뭔가 집중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상대편을 본다는 건 철천지 원수 정도 돼야지 이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창민 인성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 표정 보세요. 이건 대단한 표정이네 진짜. 예. 사진만 봐도 저는 사실 약간 무서워요. 사진만 봐도 약간 두려움이 제가 봐도 무서워요. 그렇죠. 어쨌든 이때 억울함이 좀 있었다. 네. 두 분은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언니 처음 만났을 때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이거 때문에 잠깐만 잠깐만 자꾸 이거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냐면 언니가 일단 하늘같은 선배님이셨거든요. 그때 왜냐면 이미 데뷔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무서웠던 것도 있고 왜냐면 또 머리도 노랬어요 언니가 노란색이었어요. 약간 추운도 무서웠고 그리고 이제 또 같이 이제 다만세의 상대편이었는데 언니가 이제 좀 어벤져스 친구들 진짜 좀 빵빵한 친구들을 다 뽑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언니 보통 아니구나. 내가 뽑은 건 아니야. 아 그래? 아 누가 뽑았지? 희연이가 뽑았어. 바이아이 희연이 멤버만 해명해야 될 게 맞는 그러니까 참미님은 계속 해명을 되게 억울하네요. 계속 해명을 오해를 당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네. 진짜 재밌다. 재밌어. 아무튼 요즘 뭐 자주 보고 연락하고 그러시나요? 요즘은 자주 못 보긴 했는데 저희가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였어요. 오오. 왜요? 친해서요. 친해서? 저희 여행도 같이 여행 어디 갔다고 그랬어요? 방콕. 방콕같아요. 엄청 친하시구나. 네. 호캉스도 가고 지금은 이렇게 친하고 막 그런데 그때 처음 봤을 때는 초면에 좀 무서운 면이 있었다. 네. 들어오자마자 1등석에 앉고 이랬다니까요. 1등 자리에. 처음에 와서 앉을 때? 네. 선택해서 앉는 건데 딱 1등 자리에 와서 딱 앉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프로워글러 이게 자리가 없었어요. 거기 밖에. 긴 가니까 거기 밖에 없었어요. 너무 좋아. 그것까지 연출돼 있었다고요. 아 진짜요? 네. 자리가 거기만 나왔어요? 거기랑 꼴등 자리인가? 뭐 두 개 있잖아요. 그럼 1등에 앉고 싶지. 그렇죠. 두 개 있었어요. 꼴등 자리랑. 아이고 꼴등만은 1등 왔죠. 그러니까 그때 저는 데뷔를 한 상태였고 다른 출연자는 다 연습생인 상태로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작진분이 좀 더 재미를 위해서 저를 마지막에 이제 입장을 시켰는데 이미 다리가 꽉 차고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야 약간 몰아가는 부분이 있네. 아 웃기네. 이게 재밌네. 예. 빈말. 프로빈말러나 프로해명러네. 근데 또 최경님 말이 거짓말은 아니야. 1등 자리에 가서 앉은 건 맞잖아. 그렇죠 그렇죠. 앉긴 앉았습니다. 그거밖에 없었다는 걸 또 몰랐고. 네. 1등 자리랑 101등 자리가 비어있었던 거예요. 네. 거의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1등 자리는 쇼파였고 나머지 자리는 그냥 플라스틱 의자였어요. 누구하고는 플라스틱까지 앉았어요. 꼴찌에는 아무도 안 앉고 싶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서만 이틀을 녹화했는데. 멋있어요. 근데 이거 해명퍼레이드 재밌는데요. 은근히 몇 개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은근히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저 또 억울한 거 없었습니까? 그 이미 다른 연습생분들이 다 착석을 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를 해서 저도 90도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99명 분들을 향해서. 근데 이 부분이 또 이제 삭제가 되고 저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만 나왔어요. 왜 그러는 거야 거기에. 그래서 또 허천민 인성이 논란이 된 겁니다. 인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지독하다 이거.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한 거야 나는. 질려보고. 하나 가락이 잡히면 또 그릇 쪽으로 몰아가는 부분이 있긴 하죠. 방송이. 굉장히 억울했겠네요. 분명히 인사는 했다. 네 저는 90도로 크게. 이게 몇 년 만에 해명을 한 겁니까? 제가 7년 만에 얘기하는 건가요? 진짜요. 많이 좀 퍼뜨려주세요 여러분들. 태경이가 저와 친해졌으니까. 분명히 아까 첫인상이 좀 무서웠다고 했는데.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깐요. 인사도 할 줄 알고. 방송인상으로 인성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눈도 자기 본인을 보는. 보셔야 돼. 째려보면서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눈이 이렇게 생긴 사람도 아니고. 사람 훑어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요. 인사 안하고 왜 훑어보는 것만. 저 잘 훑어봐요. 채팅창에도 쟤는 뭔데 들어와서 1등 자리 안나 싶었대요. 그렇군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런.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보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느낄 수 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애는 착해요. 애는 착해요. 원래 착한데. 애는 착해요 정도로. 애는 착해요가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말로 가장 심한 욕이라고. 진짜? 아는 착효. 이게 충청도 분들한테 직접 들었는데. 아 맞네. 하다하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게. 나는 착해요. 그러니까 채팅창도 센 캔인 줄 알았다고. 그렇지.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사람은 착하다는 거. 실제로는. 자. 그러면 잠시 이쯤에서 쉬어가는 코너입니다. 넉살씨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코너인데요. 두 분의 프로필을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 쿠폰을 드리고. 10초 땡겨서 50초 안에 끓으면. 원플러스원으로 넉장모님께도 커피 쿠폰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바로. 60초 한문장 프로필 넉머니에게 커피를. 3 2 1. 윤채권. 1996년생. 프로 데뷔러라는 별만답게. 2012년 그룹. 퓨리티. 카라 프로젝트. 프로듀스 101. 시즌1 프로젝트 그룹. CIVA. IBI. 걸그룹. 웨이프로를 거쳐. 지금도 솔로 가수와 배우를 데뷔해서 열심히 활동 중. 밝고 친화적인 비그맨 넘치는 성격이 부족되면서. 팬들로부터 꾸준한 사랑과 응원을 받고 있으며. 센스있는 예능감으로 각종 예능이 자주 출연했고. 최근 공개는 웹드라마 러브로컨에 출연. 카페 알바를 하며 취준을 하는 여행 유미. 역할로 활약했고. 영혼 없는 빈말이 특히이고. 귀엽고 토끼 같은 비주얼의 특징. 해산물 커피와 운동을 좋아하고. 원데이 클래스 나는 취미가 있고. 예능 나혼자 산다에 출연을 희망하고 있으며. 베테네 단위 게스트로 최소 출연 기록을 보유하겠습니다. 다음 화찬미 1992년생. 14살 때부터 연습생을 한 화찬미씨는. SNS에 출신으로. 소년시대 FX의 멤버와 후보였다가. 2010년 남녀공화가 별빛찬미로 데뷔. 2011년 파이브돌스로 데뷔. 2020년 솔로로 데뷔한 윤채경씨. 마찬가지로 역시 데뷔 프로로. 프로 데뷔로 이제 프로듀스로. 내일은 미스톱 2. 등 당한 경영프로그룹에 참가한 프로경쟁력. 팀의 해체가 탈 때. 재대비를 재도전 등. 수많은 우욕처럼. 앞뒤로 시달리는 등. 시즈대시기를 거쳐. 현실은 케이팝 가수랑 편견을 깨고. 7.8개의 아이콘 트로트 오뚜기를 울리면서. 8색제외력의 트로트 가수로. 전향. 해문대 맏바다 사랑의 자판기 등의 고유. 열심히 활동 중. 지난 9월 30일 데뷔. 12년차례 마지막 개인 땡팀. 어차피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활동을 쪼켜. 업로드 중단됐다고 합니다. 자. 시간은. 아. 1분 01초. 1분 01초. 1초가 됐어요. 1초. 너무 사악한 거 많이 섞어놨어. 아니 본인이 너무 버벅거렸어. 아니 이거 프로 데뷔러 데뷔 프로로. 여기서 버벅거렸네. 아니 근데 너무 잘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보다니. 대한민국 최고의 래퍼죠. 아니 CIVAPIBI 이게. 와 여기서 위험했어요. 혹시 하나씨가 안 읽으실까봐 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누구 바보도 아니고 점을 찍어놨는데. CIVA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급하니까. 급하니까. 에헤이. 그래도 공존파입니다. 제가 CIVA 왜 해가지고. 그렇죠. 아 프로 데뷔러가 없긴 해요. 이거 했기 때문에 베테네 나오셨잖아요 또. 아 맞아요. 맞네 맞네. 자 아무튼 넉살. 오늘 장모님 그리고 어머님께 모두 쿠폰 못 드리는 더블 부료. 아니 그리고 여기 진짜 열받는 거는. 어디야. 두 개 비슷한 단어를 두 개 해놨는데. 뭐요? 여기에 분명히 열받는 게 있었는데. 라디오 진행 좀 해보세요. 제가 찾고 있을게. 뭘 갑자기 찾아요. 거치고 거쳐. 뭐 이런 거. 거치고 거쳐. 프로 경제적. 재대비와 재도전 등. 해체와 탈재. 재대비와 재도전. 재대비와 재도전.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다른 건데 왜. 비슷한 의미. 거치고 거쳐. 거쳐라고 그냥 쓰면 되잖아. 이게 문장을 쓸 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쓸데없이 이런 미사용으로 너무 집어넣으면 문장이 더러워져요. 더럽다 문장은 좀 그렇고. 네. 네. 라임이고요. 좋은 라임. 좋은 라임 아닙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이거 글을 못 따라갔어요. 너무 더 빠르셔가지고 같이 따라갔어요. 노래방 기계처럼 따라오셨다가 놓쳤어요. 놓쳤어요. CIVA IBI. 와 이거를 그래도 또박또박. 완전 짖었어요. 야 그거 한마디 하려고 얼마나 참았을까. 지쳤어요 이거 한마디 하라고. 아쉽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모님 어머님 죄송하고요. 어차피 한분만 드리면 또 섭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을 건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근데 진짜 장모님한테 커피 드리는 거예요? 네네 드립니다. 쿠폰을 보내주시거든요. 우와 좋다. 주로 어머님만 챙기시더라고요. 아아. 장모님.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로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베들. 자 두 분의 공통점. 오디션 프로그램 전문인 프로 경쟁러의 프로 데뷔러.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세한탄이라. 또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신세한탄 한 적은 없지 않아. 어어. 그치. 그냥 얘기가 나오면 뭐. 옛날엔 그랬었지. 이 정도지. 맞아요. 굳이 옛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어. 담아놓고 이런 건 없고. 네. 없어요. 신세한탄이라는 단어가 좀 자극적인데. 생각보다. 흡신세한탄 할 정도로 뭐 그렇게. 그렇죠. 이러면서. 그때. 술 한잔하고 이랬냐. 이런 얘기죠. 흡신세한탄. 약간 좀 센데. 단어가.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두 분 만에 좌우명이 생겼다면. 좌우명. 저는 진짜. 매년 느끼는 게 계속 다른데.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를 항상 깨닫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생각이. 흡신세한탄. 사람이 재산이다. 진짜. 재산 많이 얻었나요. 96년생인데. 96년생인데. 재산을 많이 이루신 건가. 아니 진짜. 사람이 전보다. 돌아가는 시간은 안 오는 거예요. 매년 느끼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몰랐었거든요. 근데 점점 느껴서. 아 내 주변 사람들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 같아요. 베디보다 낫다 베디보다. 너무 따뜻한 말이잖아. 무슨 말로. 야. 참 이게 사실. 96년생이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건데. 등산 카톡방 보는 거 같아요. 사람이 재산이다. 등산 카톡방 대문. 예. 그렇죠. 그러면. 찬미씨는.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게 있으시다면. 어. 저는. 뭐 힘든 시기도 많이 겪었는데. 네. 항상 제 인생 자우명이. 해서 안 되는 건 없다. 해서 안 되는 건 없다. 네. 두 분이 진짜 사막해. 카톡방은 확실한 냄새가 보니깐.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해보니 다 되더라. 끝까지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서든 되더라고요. 호기를 안 한 게. 저한테 스스로 늘 칭찬을 하는. 아. 중요합니다. 약간 하면 된다의 느낌으로. 네. 넋사 씨는 되면 하죠. 저는 안 되는 건 바람. 그러니까. 될 만한 것만. 될 만한 것만. 제가. 저는 느낀 게 그거거든요. 아. 안 되는 거 확실히 안 되는구나. 제 인생에서.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확실하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시대기를 거쳐서 두 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건데. 연기자로서 최경 씨 활동은 어떠세요? 저요? 네. 아. 근데 진짜 가수도 어렵지만 연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많이 배워가는 중입니다. 뭐가 더 어려운 느낌인가요? 둘 다 어려운데. 약간 배우는 연기가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요번에 러브로큰.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러브로큰. 러 브로큰. 아. 러 브로큰. 러브 브로큰. 그 약간 겹쳐서. 네. 그래서 이게 다섯 가지. 다섯 커플의. 서로 다른 만남과 이별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근데 브로큰이. 대무장만하게 써있으니까. 다 헤어지는. 아니에요. 그러진 않아요? 만남과 이별 편. 만남 편도 있고. 러브랑 브로큰이랑 합쳐져 있으니까. 저는 러브로큰 해가지고. 사랑으로 뭐 컸나? 이렇게. 러브. 러브로큰. 로큰은 말이 안 되니까. 저는 지금 갑자기 러브로큰이 무슨 뜻이었지? 이게 무슨 뜻이었지? 당황했어요 순간. 아 그래요? 러브로큰 한글로. 야 진짜 너무하다. 사랑으로큰. 러브로큰. 그런 약간 언어 유행자이고. 사랑으로큰 아이. 러브로큰. 사랑으로큰 아이. 진짜 별로다 그거는. 진짜 별로야. 자 그리고 그 여기서 카페 알바하면서 취준하는 여대생 역을 맡았는데. 카페 알바 경험이 없어서 힘드셨다고. 어 좋아. 네 왜냐면 이제 카페 커피 만드는 씬도 있고. 주문 받는 씬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그게 어려워서 사실 이렇게 하는 척만 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카페 알바를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연기를 위하여. 아니 제가 또 개인적으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고. 바리스타도 따보고 싶어요. 그 내리는 거 쉬운데 사실. 금방 배우셨을 텐데. 에? 에스프레소. 네 저는. 시가지고 한 거. 맞아 그렇게 해서 꽉꽉 눌러가지고 끼면 다음에 버튼 누르면 나오는데. 그렇죠.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배우려고 했는데. 되게 쉽거든요. 그렇죠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촬영이 바빠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쉽지 않대요 해보면. 기계마다 달라. 저는 해봤어가지고. 그렇죠. 저는 뭐 온갖 일을 다 해봐서. 어떻게 맛보기로 알바생 대사. 알바요? 네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어서 오십시오 손님. 어떤 음료 드릴까요? 네. 카페라떼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로 한 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석에 앉아계시면 저희 진동별로 안내드릴게요. 어허허. 확실히 안해봤는데. 왜요? 너무 정성이 가득해요. 한번 해주세요. 네. 어서오세요. 오히려 그거는 국밥집이잖아요. 국밥집이잖아요. 안 돼요? 김밥하는 데잖아요. 아 우유가 떨어졌는데. 예? 웬만하면 돌려보내려고. 까테는 안 되세요 지금. 아 찬미씨가 더 많네. 그렇지.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지 않아요. 저 정도가 딱이죠. 약간 소울이 없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찬미씨는 트로트 가수 활동도 시작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케이팝 발성이랑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네네. 시작할 때 어렵진 않으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목이 굉장히 많이 쉬었었어요. 연습법에서. 아 이게 아예 창법이 다르니까. 네. 생목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좀 단련이 되신 거예요? 어 된 것 같아요. 이게 그 사실 발성 완전히 다르면. 그렇죠. 목이 훅 가면은. 다음날을 못하잖아요. 네네네. 열린 발성으로 항상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막 쪼이고. 이렇게 된소리를 내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유의 그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굴곡이 커야 돼가지고. 혹시. 메인 활동곡. 해운대 밤바다. 아. 예. 케이팝 버전과 트로트 원곡 버전을 하나씩 들릴 수 있나요? 진짜? 가능합니까 이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이돌 노래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실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케이팝 버전. 케이팝. 약간 상큼해야되잖아. 이제. 해운대 밤바다. 밤마다. 생각나. 이게 케이팝 버전이네요. 그리고. 트로트. 해운대 밤바다. 밤마다. 생각나. 사랑에 취했나. 해운대 밤바다. 그냥 취한거 아니야. 야 이거 진짜. 잘하네. 해에 하는 순간 거기서 바다 내음이랑 소주 냄새랑 쇠 냄새까지 확 들어오는데요. 근데 선배님 얼굴에 왜 이렇게 빨게 해주셨어요? 해운대 하는데 그게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노래는 기본적으로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잘하셔서. 순식간에 가요 무대 된다고 하신 분이고. 감사합니다. 어. 해운대에 취했다고. 자. 트로트 활동하니까 좀 좋은 점은 개인적으로? 어. 개인적으로. 편안.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어. 예쁜 척을 안해도 된다? 어. 아이돌 활동을 할 때는 조금. 밝은 톤. 하이톤. 안녕하세요. 그렇게까지는 안해. 솔직히 하잖아. 에이. 솔직히 하잖아. 안녕하세요. 하잖아. 솔직히 하잖아. 인사할 때도 하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이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거의 팬분들이 연령대가 좀 많이 높아졌다 보니까. 그런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뭐가 좀 더 편하세요? 전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다. 네네네. 그 원래 성격이 좀 약간 이렇게 여성스럽지 못한 성격이어가지고. 털털 스타일이 무슨. 그. 안녕하여.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조금. 조금 힘들었어요. 전 아니 중점이 저렇게 좋으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숨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혀녀톤 너무 좋다고 하신 거예요. 혀녀톤. 혀녀톤이구나. 자. 채경씨는 솔로 가수 활동 기다리는 팬들이 또 계실텐데. 어.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솔로 활동을. 저도 하고 싶은데. 회사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네. 저 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나 혼자 산다 나가는 게 꿈이셨다고 그랬는데. 어 저 진짜 하고 싶어요. 지금도 꿈인가요? 나 혼자 산다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SBS 런닝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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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모니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 근데 제가 항상 여기 텐 나와가지고. 뭐 맨날 나가고 싶은 예능이 있냐고 해가지고 말했는데.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몇 번을 말했는데. 죄송하지만. 아시잖아요. 딱 그 정도의 선에 있는 라디오라. 아. 여기서 뭐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신다고. 그게 거기까지 닿기에는 조금. 아유 뭐 그래도. 아니에요. 또 다들 모니터합니다. 네. 꼭 계실 거예요. 꾸준히 계속 어필하겠습니다. 내년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찬미씨의 꾸미 프로그램에 혹시. 저는 요즘 SNLKOREA. 오오오오오오오오. 오늘 잘할 것 같아요. 어. 야 그거 진짜 친한 사람들끼리만 하는건데 진짜 말도 안되는걸로 혹시 요 근래 했던 꽁트 기억나는거 있어요? 아 최근에 안 만난지 너무 오래 돼가지고 기억나는거 아무거나 그냥 뭐 카페에서 뭐 시키다가도 그냥 갑자기 그냥 뭐 손님 이 커피는 혹시 어떠세요? 이러면서 노래가 말같이 봐 그냥 계속 산으로 가는 안 끝나요 재밌네 아 꼭 모니터 되길 바랍니다 SNL SNL 가면 좋죠 자 그러면 오늘의 진짜 코너와 피학게임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4인 마피아 게임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은태진씨 목소리로 설명해드리죠 꽁트가 웃기다 그런 친구들 꼭 있어요 엄청 많이 해요 그런거 좋아하는 친구들 꼭 있어 거의 찬미님이 먼저 시작하시는거죠? 그럴거 같애 그럴거 같았어 언니한테 배웠어요 자 가겠습니다 저 이거 녹음 뽑은 다음에 잘 가리고 봐주시고 이거 자기 신분 노출할때 펼쳐야되니까 잘 놔주세요 네 떨려 마피아 게임 안은 일이 너무 좋지 자 1차 지목대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들이구요 2차 지목대 잡으면 치킨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 나 안됐으면 좋겠다 아 저거 오랜만에 하네요 진짜 무서워요 저는 이거 거의 2년 가까이인데 아직도 떨려요 진짜요? 아 나 진짜 안됐으면 좋겠다 찬미씨 잘하시나요? 마피아 게임 아니요 어? 제가 어렸을땐 잘했던거 같아요 어허 최경씨는? 전 못하죠 어 항상 못했다고 일단 마피아를 지금 하기 싫다고 또 말씀하신거 보면은 여전하신거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손으로 잘 가리고 보시고 어우 다행이다 어우 시민 내가 좋아하는 맛집의 메뉴와 맛표현을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토크 주제가 약간 오늘 정성이 좀 들어가있네 작가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기네요 언제는 정말 일하기 싫은 사람처럼 막 이상한 주제로 진짜 와 이거는 너무하다 이런 주제도 가끔 하거든요 어 자기 그냥 한 줄로 자주 가는 곳은 막 이런 정도 어허 뭐 이런거 하여 뭐 그 두서없이 오늘 정성이 좀 있는데요 예예예 자 두 분 어색한 느낌이 좀 감지되네요 그죠? 어이 벌써 어색하다 남편한데? 어 저 남편한데? 허창이 동군무진다 언니지 그 목소리 안 내신다면서요 이제는 어우 편한데 나는 자 촉은 어떠신지 한번 두 분께 여쭤볼까요 촉이요? 예 그냥 밑둑끝도 없이 밑둑끝도 없이 누가 좀 의심스러운지 너 왜 손을 벌벌벌 떨어? 어 근데 채경씨 왜 손을 떠시죠? 아니 원래 수전증이 심해요 제가 갑자기 심했는데 이 타이밍에 수전증이? 아니 이 타이밍이 아니라 아까부터 떨고 있었는데 아 그때는 숨기고 있었어요? 지금 눈에 띈거에요 이게 어 약간 야 손 떠는 분은 없었는데 초근채경이로 간다 저는 예 선배님 네 선배님이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좀 잘 안떠시더라구요 뭐 떨때도 있고 안떨때도 있습니다 아니신거 같.. 아니 마피아인거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인데? 아니 두 분 다 너무 이상해 아 뭐 촉은 근본없는거니까 아 더워 그래요 더워졌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이상해 너무 의심돼 어 넉상씨도 너무 오바하는거 아닙니까? 저요? 저는 너무 의심돼 막 이러는데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오바하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웃기지도 않은데? 그쵸? 약간 오바한거 같은데? 아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할 얘기에요 그게? 아니 이걸 뭐죠 그거 FBI 심리학책에 이런거 나오던데? 지금 베테냐니라 약간 놀토한거 같은데 어? 약간 오바 에너지가 오바인데 어? 오바가 왜 나오죠 갑자기? 아니 오바한거 아니냐고 이런 동작도 혹시 돼요? 아 아 아니 걱정하십니다 저도 오바 안할게요 칭착합시다 우리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게임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아 이상한데 네 키라이 고짓말 잘 못하네 나 아니야 아니 2분 다른 사람 같아요 지금 게임 시작하니까 아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잖아 두 분 이기고 싶어서 그래요 난 이거로 풀 때 그렇게 떨릴 수가 없어 근데 데뷔 무대 때부터 떨려 에이 아니 진짜예요 빈말을 해도 해도 그렇지 난 진짜라니까 이거 너무하다 게이머바라는데 무슨 오 땀이 나 자 가겠습니다 자 배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오늘은 배텐 최다 출연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배텐의 찐 패밀리 윤채경씨 그런 윤채경씨의 찐친이자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가수 허찬미씨 그리고 배텐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피의 맹세를 한 남자 넋살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자극적인 문장이 아니 피는 안 써 있는데요 아시아 최고의 래퍼와 배텐의 어떤 콜라보 아닙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네 아 오늘 오늘 좀 저는 느낌이 확실히 왔어요 사실 찬미님이에요 왜죠? 그 목소리를 안 내시려고 했어요 그 폰은 이제 신이 나서 그렇죠 왜죠? 또 억울해 하시는데 여기서까지 또 현요톤으로 할 순 없잖아요 자 그럼 일단 토크부터 해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맛집의 메뉴와 맛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시오 메뉴 음 맛집은 이제 땡처리를 좀 해 주시고요 네 예 음 내가 좋아하는 맛집 메뉴 누구부터 하실까요 저는 넘쳐났는데 저는 바로 이 라디오 오기 전에 먹었던 거 얘기하면 될 거 같아요 아 그럼 넋살씨 부터 저는 이제 메냐땡이라는 라면집입니다 메냐땡 아 제 사무실이 이제 망원쪽 밥정 사이 그쯤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아주 맛찐 맛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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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맛집이에요 이건 이상한데 생길때부터 갔었고 라면집이고 네 맛찐 아니 왜 그거 실수할 수 있지 왜 그것도 그렇게 해 넋살이 이런걸 실수한다 그래서 오늘 먹고 왔는데 이제 그 닭육수 베이스에 이제 기본 라멘이 있고 네 조금 이렇게 쇼유 간장 베이스라고 하는 그런 라멘 두개가 이제 스타일이 있는데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뭐 이제 그냥 국물이 일단 먹어보면 바로 딱 느낌이 오는 아 엄청난 맛집이고 맛 표현을 뭐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국물이 엄청 깊어요 그리고 그 일단 셰프님이 제가 이제 같이 작업했던 까대요 드러머의 친구분 음악을 하던 분인데 갑자기 일본에 넘어가서 진짜 장인에게 배워서 잠시만요 네 드러머까지 나오죠? 네 드러머까지 나오죠? 아니 뭐 구체적으로 하셔도 돼요 본인이 이제 문업 하는거니까 이쯤 할게요 뭐요? 얘기해주세요 아주 맛이 좋습니다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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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라멘을 좋아해서 그래도 꽤나 맛집이라는 데는 다 다녀봤는데 제가 제 입맛에는 딱 제일 맞는 국물이 아주 깊은 예 일본 라면집인거죠? 그렇죠 그렇죠 라멘집 라멘 알겠습니다 네 뭐 이정도도 얘기 못하나요? 아니 뭐 저는 괜찮은데 재경씨가 딴지를 거시길래 그렇고 층쿵쿵까지 아 뭐가 있지? 또 맛집이 맛집 너무 많은데 저는 그러면 로데오의 샤브샤브집 샤브샤브 어디만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로데오의 샤브샤브집인데 거기가 이제 또 아무래도 저 말고도 맛집 이후로 워낙 유명해가지고 많이들 가시더라구요 음 거기는 약간 샤브샤브가 좀 국물이 매콤하죠 다른 샤브샤브집에 비해서 매콤한 것도 있고 거기가 또 약간 어묵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 응? 물고기 물고기 모양으로 된 어묵이 컵 어 그거 있어 되게 수상한데요? 맞아 맞아 그게 고기 어묵인데 물고기 모양이라고요? 피씨 피씨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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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되게 수상해 피씨볼이 거기가 뜨고 굉장히 유명하고 맛있고 마지막에 밥을 눌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누룽지처럼 진짜 바삭바삭해서 맛있어요 죽이 아니구요 보통 죽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룽지처럼 볶음밥을 눌려주시는데 그게 굉장히 맛있는 맛집입니다 누룽지 근데 가보신거죠? 찬미씨도? 네네네 전체적으로 이상한 단어가 끼어있거나 이런건 아니고 피씨볼은 굳이 얘기 안했는데 피씨볼이 거기 그거잖아 메인 왜이래? 아니 왜냐면 근데 어묵 얘기하실 때 좀 웃겼어요 어묵 어묵 아 뭐더라 어묵 아니 왜냐면 그게 물고기 굳이 피씨가 생각이 안났어요 피씨볼 피씨볼이 물고기 물고기가 좀 안 맞긴 하다 피씨볼은 뭐 메뉴니까 나올 수 있는 아니 이게 물고기이잖아 어쨌든 그쵸 그쵸 네 맞습니다 채경씨는 샤브샤브집 네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맛있어 보이네요 이 날씨에 뜨끈하게 진짜 맛있는데 보기야 진짜 맛있어 그러면 찬미씨 저는 저 최근에 알게 된 맛집인데 연남동에 있는 칼국수집이에요 칼국수집인데 메뉴가 되게 여러 칼국수가 있어요 바지락칼국수부터 해가지고 매콤한 칼국수 다 있는데 어 맛을 표현하자면 국물이 포근합니다 포근? 잠깐만 포근? 아니 국물이 깊고 포근한 느낌 보통 바지락칼국수 생각하면 시원한 느낌 생각나잖아요 거기는 되게 깊고 포근한 느낌 수상하다 포근이라는 단어가 포근? 포근이라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포근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어 근데 표현력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포근하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아 뜨거운 국물인데도 그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그 국물에 뜨거우니까 따뜻하겠죠 예예 아 죄송해요 너무 날카롭게 시작한 것 같아서 뜨거운 거랑 따뜻한 거랑 좀 다르죠 뜨거운 건 이제 막 스윽 펴가지고 이렇게 막 펴댈 것 같은 느낌이고 따뜻한 거는 뭔가 넘어갈 때 뜨끈한 느낌 네 그 홍합이랑 홍가리비가 들어가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지금 날씨에 딱 홍합이 들어간다 홍가리비 아 맛있겠다 그런 얘기하는데 또 아 추운 날씨에 진짜 잘 어울리는 것들이네요 하지만 또 배디가 기대되죠 먹는 거 먹기 위해 사는 남자 먹기 위해 먹는 남자 먹지 못하면은 정말 화가 나는 남자 배디 예 아 저는 사실 좋아하는 맛집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먹은 거는 집중적으로 먹은 거는 양국이거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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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에 제가 자주 가는 그 소울푸드 램찹집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는 곳인데 월드컵 현지에 가서 저는 거기서 거기를 자주 갔거든요 네 소문에는 뭐 진짜 목장 몇 개는 부수고 왔다 실제로 실제로 대회 중간에 한번 그 양이 다 떨어졌다고 양을 이제 잡아와야 된다고 주문이 불가능했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전화로 확인하고 혹시 양 들어왔나요 그랬더니 들어왔다 네 그래가지고 가서 먹고 이야 멋있네 진짜 근데 원없이 드셨겠네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드셨는데 왜 살이 빠지셨어요? 아 좀 찐 거예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보다는 빠졌지만 그 사이에 제가 좀 빠졌다가 다시 찐 거거든요 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이 모습은 오랜만에 보시는구나 아니 너무 잘생겨져서 깜짝 놀랐어요 뭘 또 빈말을 여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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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빈말 그 맛은 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양갈비 다들 드셔보셨을 테니까 뻔한데 이제 그냥 한 손으로 딱 잡고 입에 딱 넣고 쏙 빼면 뼈만 딱 빠집니다 아 맛있겠다 먹다보면 뼉다구들이 이제 막 여기 막 쌓여요 뼉다구요 그래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온리 그것만 먹으면 돼요 거기는 거긴 가보셨어요 혹시 어디요 되게 유명한 소금 이렇게 뿌리시는 아 이거 소금 그 특이하게 뿌리시는 솔트배 솔트배 그렇잖아도 가려고 예약을 해놨는데 그 SBS에 가장 높은 분이 오셔가지고 밥을 사주신다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가장 높은 최정점에 계신 분이 오셔서 또 먹어야죠 거기 한번 예약을 딱 해놨 저도 거기 가려고 해설위원들이랑 가려고 예약을 딱 해놨고 제가 쏠라 그랬어요 심지어 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시던 아니 제가 예약했다니까 아니 그 가게가 이거 갑자기 딴 얘긴데 한국 대표팀 이제 16강 각전 짓고 갔는데 뒤에 그 우루가엑 선수가 떨어지고서 오 맞아 갔어요 같이 찍혀있어서 맞아맞아 눈에쓰 네 눈에쓰가 슬펐죠 약간 슬픈 사진이 하나 있는데 우리 대표팀이 되게 즐거웠지만 그렇죠 일단 양고기 램찹 요정도로 얘기를 하고 근데 언제까지 말지 이날씨는 사실 근데 뜨끈하게 먹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저녁에 그거 먹고 왔어요 너무 생각이 나고 눈이 쌓였는데 그 곡물이 또 생각이 싹 나더라고요 아 다들 세 분 다 곡물 얘기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 쓱 한번 이제 수사망을 좁혀가 볼까요? 거의 메뉴 음식에 관여된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넉살 선배님께서 드라머와 일본이 조금 있었습니다 맞아 맞아 그쪽으로 좀 흘렀죠? 네네네 네 저도 오늘 주제가 저는 처음에는 채경씨인 줄 알았는데 저 아니에요 네 보니까 넉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반응이 이상했어요 아까는 이상한 게 과목 과해가지고 저 분 너무 이상한데? 웃기지 않았는데 막 얼굴을 가리고 아 너무 웃겨 진짜 다른 분들 다른 분들인 줄 알았다니까요 게임이 시작되고 아니 손을 떤다잖아요 갑자기 아니 원래 수전증이에요 아니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이거 원래 수전증 있으신데 원래 떨어요 계속 아니 이게 이 정도로 안 떼시면 갑자기 이렇게 떼시면 어떡해요 이건 뭐야 이게 아 전 진짜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엔 무조건 찬미님인 줄 알았어요 그 스타일상 이 정도로 고장이 나면 무조건 그분이 대부분 마피아거든요 찬미님의 고장의 수준이 거의 완전한 고장에 가까웠다 목소리가 바뀌고 턴업이 되고 눈은 이제 어디에 둘 줄 모르고 찬미씨가요? 네 불안해 보이고 저는 찬미씨는 아예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이 필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차분한 필기장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오하여를 맞춰서 필기를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학창시절에 공책 많이 빌려주셨어요 스타일이에요 네 성장은 안 나오는데 제 거는 많이 빌려가는데 깔끔하게 생크별로 다 정리돼요 아 그거야말로 진짜 억울한 일이네요 그쵸 필기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튼 저거 진짜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두 분 다 단어가 없어서 그게 문제에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뭔가 사실 물고기가 좀 걸리긴 하는데 물고기는 가능은 하지만 오늘 주제 안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메뉴에 관련된 단어라서 아니 피시로는 유명하잖아 거기 알아몰라 음식에 나오는 재료의 단어라서 좀 의심은 덜 가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넉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저도요 저는 오늘은 좀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넉살씨가 일본 드러머 이쪽으로 뭔가 몰고 갔거든요 주제를 친구 주제를 약간 끌고 가가지고 그쪽에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안됐어요 제가 정말 저번주에 힘들었거든요 DJ 하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아니에요 시민이 봐달라는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전 진짜 근데 시민이에요 아니 나 할 얘기가 없는데 근데 얼굴이 좀 빨개지신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좀 과음을 해가지고 과음인가요? 전날 다음날 예능 녹화했고 그러면 과음 안 하죠 뭐 될 때로 되는 식으로 할 때도 있고요 할 때도 있어요 대표는 일부러 전날 과음하고 오나요? 왜냐면 왼정신에 하기 힘든 프로에요 아 근데 저 진짜 아니에요 아 근데 배성주 선배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차분하게 잘 하시니까 저는 오랜만에 하는 건데 시민이기 때문에 차분한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항상 보셨는데 아직 단어를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단어를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필기가 만약에 유력한 단서다 그럼 채경님의 필기는 범인이에요 왜요? 적지를 않고 있어 아니 저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아니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대충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원래 이런 식이에요 아 필기도 약간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네 좀 자유롭게 오늘은 맛집이랑 맛표현이 있어가지고 이 단어에서 잡아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단어로 치자면 제가 제일 많은 단어를 얘기한 건 맞죠 맞아요 하지만 저는 진짜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찬미님의 그 초반 고장난 포인트가 아 근데 언니면 짜증나 저는 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고장 난 포인트라는 게 뭐죠? 일단은 눈을 약간 아이돌 톤이 갑자기 나왔다? 아이돌 톤도 나오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나 이렇게 계속 하실 때는 카메라를 본다든지 사람을 본다든지 하시는데 되게 애매한 45도 정도로 이렇게 되게 애매한 것을 맛집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맛집 아 내가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하느라고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뭐 하나만 더 알려주신다면 맛집 어... 탠동집 탠동은 또 뭐죠? 아 덮밥 탠동이 뭐예요? 아 그 튀김 덮밥 네 여러 탠동집이 있는데 또 옆남동에 자주 가는 탠동집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쪽에 그쪽 방면에서 거주하시나봐요 옆남동만 집요하게 그러시네요 저도 자주 가는데 거기에 요즘 좀 핫하더라구요 어 맞아 안 가본지 진짜 한 2-3년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지만 칼국수 좋아하시면 연희동에도 되게 오래된 칼국수집이 하나 있어요 연희동 칼국수요? 어어 맞아요 근데 이름이 연희동에 있는 칼국수집인데 그냥 그렇게 이름이 연희동에 있는 칼국수집인데 근데 이름이 그래요 알고있습니다 거기 아우와 다하시네 이야 거기도 기가 막힌데 맞아요 기가 막히나 마포구는 완전히 성협하셨네 진짜 잘 쓴다 네 자 일단 어 소금은 뭐에요? 소금 아까 말씀하셨어요 적산선배님 이거 어? 그러니까 내가 쿠파를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소금 얘기를 했지? 어? 왜 그 집을 안 가보셨어요? 하면서 유명한 집은 그 소금 소금 해부리는 에이 재경님 왜이래요 솔트배 막 이러면서 난 이것만 했어 소금이라고 얘기 안했어 난 이것만 했어 이름 몰래 아 소금 얘기 안했어요? 네 딱히 소금 얘기 안했는데 아 소금뿌리는 집이라고 했죠 네네네 그 특이하게 소금뿌리는 집 아 근데 안되네 아니에요 저 진짜 아니에요 아니 나 진짜 아냐 아니 나 죽을게 죽을게는 뭐야 아 오늘 안되네 아 안되네 아니 너무 정성을 다해서 시민이 아니 시민이면 안되네란 말 할 일 없죠 아니 진짜 시민인데 오늘 더 이상 거치시기가 힘드셔 지금 이정도면 이제는 밑에 밑에 해요 아 오늘 이상하게 말리네 이게 재판에 넘겨도 회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누굴 공격하고 싶은데 단어가 없어 아니 근데 선배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왜요 갑자기 카타르 얘기를 꺼낸게 아니 제가 계속 카타르의 지금 오늘은 그 어떻게 보면 오늘 결승전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카타르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긴 해야돼요 하아 아 근데 이거 오늘은 100% 게스트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런게 어딨어요 재미붙긴데요 재미붙긴데요 아니 손을 떨고 어떻게 그게 있습니까 원래 이거 모르시에요 색깔이 달랐나요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 저도 이렇게 떴는데 너무 심한게 아니 아까부터 떨었는데 밑에 숨겨두고 있다가 올라온 거에요 아 분명히 재촉은 100% 게스트 두 분 중 한 분을 딱 갔는데 갑자기 저로 보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아요 처음부터 작정은 했어요 처음부터 두 분 너무 싸웠네요 에이 잘 놀리네 꽁트 나온다 야 천민님 열받는 캐릭터네 잘 놀리네 사람 야 내가 야 내가 내가 언제 또 어허허허허 막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또 아 열받는 건데 이거 아 눈물나 아 공격을 하고 싶어도 단어가 모르겠네 음 자 1차 지목 1차 지목 1차 지목 가볼까요 저 아니에요 여러분 뭘까요? 네 오랜만에 제가 또 오랜만에 가네요 너무 확실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름을 여취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넋살 누구요? 저는 찬미님 아 찬미님 선배님이라고 저한테 하는 줄 알고 왜 형제 선배에요 가리키는 거 잘해주세요 왜 형이 제 선배입니까? 아니 뭐 지금 시험을 보면 선배일 수도 있으니까 인생 선배니까 인생 선배? 하하하하 이쪽으로 대충 하면서 선배님 그래가지고 어? 나를 드디어 선배라고 부르나? 하하하하 아 근데 저 진짜 아닌데 아 쉽게 갈건데 이게 자 그럼 넋살씨 정체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 이렇게 빨리 끝난다고요? 아 언니 거 같기도 해 저 아니에요 지금 번복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 잠깐만 시간이 좀 모자라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아니 더 하셔야 돼요 한참 하셔야 돼요 네? 한참 하셔야 돼요 아 시간 괜찮답니다 죽여도 된답니다 하하하하 저희 정체는요 예 바로 시민입니다 아 시민이라니깐요 오늘 언니지 아이 찬미님 봐봐 에이 와 진짜 와 언니 너무 잘해 이상한 연기에 와 진짜 왜 그러는거야? 저 방금 와 너무 무섭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는 필기를 안다고? 진짜 온몸에 소름이 갇는다 마피아 잡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오늘 첫 출연인데 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겠습니까? 와 칼을 가놨구나 아 언니 대박이다 소름 돋는다 내가 그럼 제가 말하는 단어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언니인거 같아 제 생각에는 아까 베디제니 베디제니 베디제이님 베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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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디님께서 지적하시 베디제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단어 순서만 바뀌어서 저는 돼지로 들리거든요 아니면 소화제 이름 같기도하고 아 그거 별명이었어 초등학교 때 하하하하하하하하 저 베땡제 베땡제 선생님도 그렇게 불렀어 베땡제 하하하하 아무튼 베디님께서 아까 예리하게 발견해 주신 이 필기 남의 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슨 단어를 얘기하는지 난 원래 남의 말에 관심을 안 가져 시민이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맞아요 생길 수 밖에 없거든요 언니 맞아요 저 한번만 믿어주세요 진짜 한번만요 저희 그동안 본 정이 있잖아요 본 정이 있잖아요 2013년부터 우리 채경이와 소울메이트 같은 친한 친구를 지내면서 손 떠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올해 본인이 언제부터 수정증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또 살짝 떠네 살짝 떠시네 지금 이기고 가고 있으니까 떨리가 없죠 지목을 받지 않았잖아요 연기자는 역시 못 믿겠네요 진짜 언니 맞아요 배우는 다르다 진짜 아니 선배님 저 그래도 본 정이 있으니까 한번만 믿어주세요 이제 정의 호소하고 정의 호소하는 분은 흔치 않았는데 아니 진짜 한번만요 진짜로 야 근데 나 진짜 모르겠어요 저 오늘 이게 쉽게 될 건데 수상인가 수상 수상 수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수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수상 수상할 때 배우니까 또 또 곧 연말이 다가오고 연말 시상식 다가오고 어 또 이제 연말 그렇죠 연예대상 어제 있었죠 근데 약간 어 나 왜 이렇게 수상해 어 나 수상해 지금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채경이니까 아니 이게 굉장히 채경님 톤이 연기 톤이에요 이거 아 이런 말 하면 안 돼 사기꾼 같아 하하하하 죄송해요 분명히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는 목소리야 원래 아이돌이었다가 그 트로트 효녀 톤이 입혀지니까 그니까 묘하게 어머니 아버님 상대로 하다보니까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하하하하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어르신분들께 거짓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꿈은 뭐 트로트 하면서 또 이런 예능적인 요소도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렸다 이런 매력들 또 가지고 있었다 진짜 재밌다 와 근데 이거 오늘 어려운데요 잘한다 아 생각보다 종이 오픈할 때 표정들은 진짜 아 너무 쉽다 찬미님 아니면 채경님이구나 했는데 하지만 저에게 나온 단어를 생각해보신다면 저는 확실한 시민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칼국수가 나오진 않을 거고 그렇죠 그냥 느낌이 언니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랬는데 제가 제가 캐스팅 버튼을 쥐게 됐네요 배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니까요 아무데나 다 찌르면서 그냥 그냥 죽어 나가가지고 재판인가? 아 잠깐만 오늘 너무 어려워 오늘 왜 이렇게 어렵지? 배디님께서 재판과 예약도 있었거든요 재판이요? 맞아 재판을 해야 된다 재판이 뭐죠? 재판을 이제 배디가 한번 했었죠 아 재판에 뭐 해부해야 된다 넉사를 네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제가 갑자기 쓰겠으니까 그러면 한 명 죽이면 되나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단어가 갑자기 나왔을 것 같아요 재판이 야 근데 이 핑키한 걸 보면은 정말 채경님은 이건 100%인데 아 진짜 아니 원래 이럴 거면 하지 말지 그냥 어 아니 근데 확실히 관심이 없다 지금 누구를 잡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집중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중 넘어오고 있어요 정이요 잠깐의 정을 봐서 한 번만 봐주이소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빈방송 빈방송 모르는 게 비어있어 왜 이렇게 노트가 비어있어 사로잡하면서 안 하는 거야 아니 썼답니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채경 채경 진짜 선배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나중에 결과 오픈 되면 깜짝 놀란다요 이제 놀랜다요 놀랜다요 아니 아까는 저를 잡아 죽일 것처럼 우리의 추리력으로 놀라지 진짜로 빈채경님 아 근데 찬미님 진짜요? 안 바꿔요? 진작 왜 안 하시죠? 못 바꿔요? 내 추리력으로 자 광고 듣고 와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와 진짜 아닐걸요 저 진짜 아니에요 전 뭐 죽었는데 뭐 저한테 말씀하셔봐요 자 가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자 배성재의 텐 오늘은 윤채경씨와 찐친 허찬미씨 배텐의 찐패밀리 한 분과 찐패밀리가 되실 이렇게 한 분이 오셨습니다 결국 넉살시가 먼저 죽었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뭘 쓰셨는지 봤거든요 라멘 양고기 깊고 깊고 라멘 양고기 뭐 램참 이거 쓰실 거면 왜 뭐하러 써 저 정도는 혹시 제 쪽지 가지고 왔어요? 어? 찬미씨 뭐죠? 혹시 바꿔치기 하시는거에요? 아 여깄다 여깄다 분명히 여기 올려두었는데 잘 쬐잖아 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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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빼기 인정 바꿔치기 인정 오직 그런 상상을 해요? 바꿔칠 수도 있네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거죠 잡아떼면 바꿔칠 수도 있잖아요 대박이다 와 대배우다 대배우다 내가 필기 뭐하러 해? 바꾸면 되는데 양쪽에 바꿀사람 널렸는데 복근 생겼어 나는 마지막까지 하다가 바꿔치기 하면 돼 저는 공개하면 되나요? 채경씨 정체를 밝혀주세요 저는 시민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시민이라고 데디? 와 진짜 이 언니라니까요 언니잖아 너무한다 나 아니야 대박이다 누구야? 박수 드립니다 박수 채경씨가 지목해주세요 표정이 지금 짜증나 너무 언니 나 진짜 너무 짜증나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데 호매님인가? 오늘 왜 이렇게 잘해 둘 다? 원래 티 나는데 이런거 아니야? 아 그래요 언니인 것 같아요 수상해요 그냥 잠깐 이렇게 해봐요 잠시 열어봐요 왜 이렇게 잘해? 그니까 저의 오늘의 따로 왜 잘해 진짜 왜 저래 와 배디였어 시민이요? 저였습니다 저였습니다 저였는데 좀 씁쓸하네요 좀 찜찜하네요 왜냐면 저는 분명히 지시어를 말했는데 여러분이 못 들은 것 같아요 건전지 건전지 빠진 것처럼 너무 이렇게 너무 왔다갔다 하는 중에 얘기를 해가지고 잘했네 제가 오버하다가 지금 건전지 빠진 것처럼 힘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들었죠 근데 뭔가 다들 집중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서 근데 어렵다 건전지 어려웠다 천민님은 정말 의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참여한 것 뿐입니다 본 사람 중에 제일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넉살이 경기를 다 망쳤어요 내가 이제 털링을 했네 여기저기 다 들쑤지면서 분명히 우리가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손은 왜 떠냐고요 도대체 원래 떨어요 진짜 아 진짜 떨어요? 진짜 수준증이 있어요 살짝 있구나 그래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찬미씨의 필기노트에 건전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이 완승회로 가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 건전지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차만 봤는데 채팅차는 다행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VAR로는 내가 인정했겠지만 조금 반쪽짜리 승리처럼 느껴질 것 같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상품권을 못 가져가시는 걸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받아서 좋은데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했네 아 내가 너무 못했다 아 아쉽다 아쉽다 아 넉날두라고 오고 있어요 근데 시민이었는데 진짜 이 정도 표현 좀 반성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채영씨는 빈방송 빈방송 뭐라도 건전지 들어서 써야지 빈방송 진짜 웃겨 라멘 쓸 거면 쓰지 마요 내가 라멘이 지시연들 라멘 찍으려고 하겠습니까 야 양고기 뭘 써 양고기를 아니 선배님도 쓰셨잖아요 그렇게 저는 쓰긴 했어요 가봐요 가봐요 저도 사실 뭐 가봐요 물고기 무릉지 저도 사실 별 볼일 없어요 그냥 아 저 프로 방송러들 진짜 아 건전지였구나 어쨌든 찬미씨는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스타일인데 잘하시네요 아쉽게 건전지가 필기가 안 되면서 저에 대한 의심을 별로 안 하셨던 게 전체적으로 이 정도로 평가할 정도로 제가 컨디션이 오늘 극상이었습니다 진짜 잘하시네요 인정입니다 아 근데 재미는 없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저기 중간에 끼워넣길 잘해 아니 나는 맘먹고 끼워넣는데 갑자기 거기서 세 분이 시끄러웠어 저는 아예 하하 아예 두 분인지 확신하고 있었어 진짜요? 아니 너무 피우면서 너무 의심스럽게 막 마피아일까봐 너무 떨려가지고 맞아 떨려 마피아 제발 아니어라 아니어라 매번 당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선배님한테 아니 당하러 오세요 하하하하 빈방송하는데 당하기라도 해야지 빈방송 빈방송 야 빈방송 진짜 웃기다 빈말로 해서 이제 빈방송 전 다 비었네요 하하하하 자 오늘 어떻게 배탄이 나오셨는데 채윤씨 어떠셨나요? 어 저는 항상 이렇게 그래도 빼먹지 않고 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구요 또 2022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들 이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 다가오는 2023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많이 찾아 뵐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하 정말 청산유수에요 그렇죠 역시 빈말을 잘하시니까 하하하하 문장비스타립이 좋아요 아이돌 그 베테랑 느낌 나온다 그러니까 근데 데뷔시절부터 베테랑 빈말로 했잖아요 왜 그러.. 저 아니에요 하하하하 저 안그랬어 아이돌 맨들 안그랬어 이거 나왔다 그러면 우리 억울갑 아 프로 억울러 하찬미씨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초면인데 구면인 것처럼 너무 편하게 아주 너무 즐겁게 재밌게 방송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뻤구요 다음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 잘 보내시고 행복한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뭐 게임할때도 되게 억울한 표정 계속 나왔잖아요 응 뭔가 억울은 이제 떼를 해야 뗄 수 없는 재밌는 캐릭터 그러니까 억울 캐릭터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꼭 그거 하나만큼은 사람은 착한거 아니 사람은 착착해요 네 사람은 괜찮아요 그쵸 자 두 분 꼭 다시 모시겠습니다 다음에 또 와주시고 새해 준비 잘 하시구요 넉살씨도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요 없었어 건전지 건전지였어 저렇게 잘 끼워넣어요 항상 레슨이 다 당하는거 저도 딱 들어갔는데 아쉽다 말씀을 워낙 잘하시는데 사람 좀 야비해 가만히 봐봐 아 오늘 좀 헷갖고 그러게 응 다시 뺑하고 시작해서 아 그렇구나 임직 시작했다 아 억울함 많이 풀리셨길 바랍니다 아 사진이 웃기네요 사진이 웃기네요 보통 이런 사진 빼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익숙하고 어딜 가나 이 사진이 빠지고 아니 선물 받은 거 틀내라고 아 예뻐요 근데 진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응 그래도 우리 유니폼 사고 싶어서 지금 엄청 찾고 있는데 야 어떻게 이걸 사신다 다음 녹음은 뱀피카스고 하세요 아 그래도 선배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진짜 응 네이마르 사인은 어딨어요 무슨 네이마르 사인이야 네이마르랑 같은 호텔이긴 했는데 진짜 브라질이랑 같은 호텔이어가지고 마르티넬리만 한 번 봤어 동성이 달라가지고 이강인, 강인씨 사인은 어딨어요? 너무 귀여워 걸린 줄 아네 이제 좀 해주니까 차광근 감독님 사인 어딨어요? 차 감독님 사인은 받아들 수 있어요 자 사진 찍을까요? 아 근데 VIP석에서 보시는 거 너무 멋지더라 차 감독님 이번엔 놀러 오셨더라고 우리 밥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용돈을? 우리 카탈 가서 양보기 한 번 먹자 진짜 찐친 하 하 어떻게 됐나? 하나 둘 셋 가까이 하나 둘 셋 하 카타르 그 집은 정말 가볼만해요 알카이마라는 곳이 아 양육 폭발시켰던 그 분 성원하겠다 우리나라 겨울에는 UA랑 카타르 여행 갈만해요 좋은 게 많아서 오빠는 좋아하시고 두 분은 그 표정 있죠 하 하 뭐 이런 거 다 같이 하 하 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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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조심히 가십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아이돌 틈 나요? 기타 진짜 잘 칠 것 같은데 이건 옷 때문이잖아 기타 칠 것 같은데 나건상가에서 튜닝 5분만 해주시는 계속 치우고 계시죠?